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디딜 가야 돼 진짜 야 너희들끼리 쿵쩍쿵쩍하지 마 형 요즘 마피아 자주 된다 모날 시즌 4 1, 2, 시작 디노 원래 그렇게 바보 같은 스타일 아니면 혼란 시키는 스타일 디노는 완전 바보지 나 혼란 시키는 스타일 디노는 절대 못해 형? 나 뭐냐고? 나 시민 나 직업이 없어 디노가 의심스러운데 돈 가져가는 사람 형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디노가 테이블에 찾고 있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처음으로 가봤어 내가 느낌으로 돈 찾은 건 슈아야 슈아? 슈아 형이 잘 찾아 너는 되게 많이 찾았어 근데 나 그쪽에 슈아가 가는 걸 못 봤는데 재밌네 어 재밌네 넌 진짜 못하는 애 같아 내가 맞잖아 뭐가 맞다는 거야 계속 아니 아직까지 맞다는 거야 야 어떠하냐 이거야 진짜 아니야 승관아? 아니야 절대 아니야 형 제발 나 걸고? 누굴 걸어 누굴 걸어 나 사람 안 걸어 하지만! 아니야 어 진짜 아니야 바뀌었어 이번에도 돈 찾는 사람이 있을까? 5분인데 몰라 빡세지 나는 한 번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 온라인 하면서 찾아본 적이 없어서 이미 애초에 우리 찾아본 사람이 민규밖에 없지 않나? 맞아 맞아 우리 민규가 거의 대부분 찾았어 그러니까 슈아 형도 오늘 잘 찾긴 하더라 아 그래? 어 오늘 진짜 많이 찾았어 잘 봤어 조슈아 너무 열심히 찾아 너 괜히 찾는 척 하는 거 같아 어 그래 야 거기 내가 다 봤어 다 봤어? 내가 여기 있는 곳을 다 봤어 지금 잘 봤어 조슈아 난 누가 왔어 알았어 그러니까 꼭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있어서 모여 있는 거거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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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기엔 우리도 약간 모여 있는데 약간 떨어질까? 그러기엔 그러기엔 우리도 뭐야 여기 보물이 있었네 뭐야? 뭐야 보물 있어? 뭐야? 목욕탕 의자 오 목욕탕 오 목욕탕 목욕탕 의자 찾았어 목욕탕 의자 뒤늦게 여기서 찾은 거야? 뭐 아까 갈 땐 하나도 안 보였는데 목욕탕 의자 가자 아니 일단 나 맥주 컵 많이 준다 아 그래? 진짜 일단 멤버들한테 미안하지만 승관위를 죽여야겠어요 아 끝나버렸네 마피아한테 승관위를 죽여야 되는데 끝났어? 와 짧다 근데 그러면 원래는 우리 보물찾기하고 뒤에 바베큐도 하고 하는 거였잖아 그게 다 뻥인 거지 아 돌 라인하고 바베큐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나도 바베큐 파티 한 대여가지고 샌드위치 하나밖에 안 먹었거든 그거 아니면 그냥 빨리 자수하고 끝내고 가자 지금 바베큐 파티 현사에서 아 그거 아니었어? 참가자 중 그 누구도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역시 오브나는 박스 지금부터 마피아 검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슈아야 슈아 아 나 진짜 최악이다 안 봐도 비디오지 예 근데 연기 잘한다 응 잘한다 우리가 진짜 모르겠다 진짜 많이 늘었다 진짜 우리 그럼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?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하메 씨 말해보자 아 좋다 재밌는 거야 다른 반론을 못 하는 거야 나는 마피아가 아니다 아니야 이걸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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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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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 보면서 아 근데 감독님들 당황하셨다 원샷이 없는데 쟤 안 잡고 있었잖아 쟤 오늘모 없잖아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대박 재밌다 재밌다 이상하게 재밌다 딱 이걸로 모르시야? 딱 이걸로 정하자 이거 딱 한 마디만 하는 거야 딱 한 마디만 저는 마피아 아닙니다 전 마피아가 아닙니다 일어나기도 귀찮아 저는 마피아가 아니야 전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는 안녕하세요 전 마피아가 아닙니다 전 마피아가 아닙니다 저는 마피아? 아닙니다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봤어? 응 결쏘 자 한 명씩 한 명씩 투표가자 나는 편하게 얘기하실 때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하면서 약간 흔들거렸던 콧수영 미안한데 난 너 생각했어 민망해서 민망해서 흔들거리는 거구나 왜냐면 너희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줬잖아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아까 말했잖아 나는 관심을 감정적으로 나왔어 감정적으로 나왔어 이게 이게 자기가 질북 때문에 안 되거든 나는 말하잖아 관심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속상했어? 속상했구나 탈을 내내고 있는 거야 난 보고 있었어 난 보고 있었어 했어? 이러니까 못 들었어 얘기하느라고 정한이 잘 모시네 오케이 미안하다 나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오 좋아 좋아 나는 원우 형 원우 형? 원우 형? 원우 형 저 라벨이 의심이 돼 약간 느낌 있어 나도 나도 있어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그럼 모르겠으면 맞네 야 아무나 찍어 모르겠어 오케이 무표 무표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아 아닌가 나도 원우 형 살짝 내가 있다고? 살짝 조금 냄새가 나 원우가 세 명인 거야? 지금 두 명 원우 두 명 오케이 나는 조슈아 오케이 일편단체 조슈아 뭔가 조슈아? 약간 보인다니까 쟤도 근데 진짜 나도 조슈아 하려 했어 뭔가 조슈아 뭔가 조슈아? 조슈아 끝났는데? 난 준희 아 준희 오케이 준희 난 정한이 상상이야 나 아까 전부터 정한이 아니야 이게 진짜 감정적인 거다 이 사람은 다 안 켜졌는데 자기 의심하면 나는 아까 전부터 너였어 조슈아 그 회사 정한이 됐어 다른 사람한테 너 의심하긴 했어 아까 전부터 너였어 자 알겠어 준희 형 그냥 원우 한 번 하고 동평할게 어 슬슬 나는 슈아가 마피아 같지는 않은데 돈 갖고 있어서 죽이고 싶어 오케이 슈아 돈 갖고 있어? 뭘 찾았을 거 같아 그러면 슈아 현우? 반론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너 찾았다고 밝히면 살려줄게 나 진짜 못 찾았고 나 진짜 마피아 아니야 응 진짜 마피아 아니야 기다려 찾았으면 살려줄게 찾았으면 살려줄게 찾았으면 살려줄게 찾았다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나 못 찾았어 근데 아닌 거 같다 어 아칭 이 정도 말하면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이 정도 아니야 경찰이 누구야? 너가 지금 누구 확인했는데 확인했어 누구 확인했어 확인했을 거 아니야 한 명을 추려내자 빨리 누구 확인했어 누구 확인했어? 경찰 의사람이 누구 확인했어? 너 아니지? 너 아니지? 너 아니지? 너 경찰 아니야? 너 아니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? 마피아 찾은 거야? 왜 이거 확인한 걸 왜 잘 확인해 버려가지고 아 바로 끝날까? 그러니까 빨리 밝혀면 빨리 끝날까? 아 진짜로? 그럼 알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? 아 근데 이제 밝혀질까 봐 끝까지 도움이 되려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는 게 나을까? 나는 빨리 한 명 그렇게 쳐내고 빨리 빨리 줄게 나도 나도 이거 한 명만 하자? 내가 한 명 내가 한 명 봐 근데 죽고 싶나 봐 자꾸 쳐내자고 하는 거 나야 난데 형이 마피아라고? 나 마피아야 갑자기 네가? 나 형 확인 안 했는데 형 확인 안 했는데 형 확인 안 했는데 아니 여기서 나 마피아야 어쨌든 지목에 상관없어 근데 날 살려주면 형 마피아야? 돈 공유해줄게 위치에 어? 돈 공유해줄게 돈 공유해줄게 내 스스로 쓸 수 없다 아우 귀찮아 너는 그 그 약간의 그 아유 생신데 그 뭐랄까? 취조람 난 너다른 웃음 근데 지금 승관이가 마피아가 스쿱스 형이 아니면 그걸 마피아 다 밝혀주는 거잖아 아니야 코프트 맞아 아 코프트 맞아? 나는 승관이가 저 눈치 볼 때부터 계속 아 알았구나 나를 알았구나 느낌이 싹 왔어 야 고개를 바로 쓰겨버리네 아 승관이가 어떻게 어디인지 알려드릴까요? 아따 언제까지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건가 다음 라운드 볼 보시죠 야 어떻게 할래 진짜 우리 그냥 정의롭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나 죽여내 마피아를 알았으면 시민들이 할 일은 뭡니까? 마피아를 죽여야 돼 그대로 합시다 일단 그래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저는 에스쿱스? 발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경찰의 역할이니까 나의 팀 한 명은 끝까지 살아남아주세요 화이팅 하나 둘 셋 아 죽이는 걸로 한 거야? 아 죽이는 걸로 한 거야? 아 죽이는 걸로 한 거야? 그래 나도 살려주고 싶으면 돼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? 아까 위치? 그거를 살려주면 지금 이번 판에 살려주면 스파이싱 그럼 살리는 게 낫지 않았어요? 스파이싱 예전하게 허포생 마피아입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지키 자신 있어? 우리 지키 자신 있어? 우리 지키 자신 있어? 이거 마피아야 어? 이거 마피아 게임이야 진짜로? 내가 마피아야 내가 설정으로 숨겨놨어 와 야 이거 진짜 똑똑하다 너 이렇게 나 또 배신하면 나 진짜 너 나 이제 너 게임할 때 절대 먹미로 아니 내가 배신할 수가 없어 내가 없잖아 그치? 어 내가 너무 숙였어 아 이렇게 살리는 건 없을 거 같아 그건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기를 숙여주세요 이게 진짜 너희들이 봐본 게 이건 빨리 다음라운드로 빨리 넘어가 그래 잘 가 üh이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해 성형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летлей 흐리네 진짜 흐리네 진짜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아 재밌구만 재밌어 도둑은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여 돈을 훔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없습니다 도둑은 돈을 훔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저기가 누구 살렸어? 누구 살렸어? 승관이 살렸어 승관이 살렸어 이제 리얼 의사네요 지금부터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똥이 나 화를 안 나는 거 아니죠? 그러면 낫다 낫다 안 낫다 안 낫다 어차피 아무나 나오는데 망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좀 늘려보자 시간을 찾는 시간을 진실로 판맹되었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총 획득한 추가 시간은 0분입니다 지금부터 5분간 보무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원래 죽였으면 안 됐어 죽으면 안 됐어 빨리 끝나니까 돈 위치를 알아내고 그냥 시민 편으로 두는 게 그냥 베스트지 왜냐면 어차피 그러네 알아버렸으니까 어차피 마피아 찾고 죽여도 돈 다 날아가는데 도널 시즌 3 아 참 정말 의도치는 않았지만 마피아만 하면 이렇게 되네요 진짜 아니 일단 문제는 항상 쿱스가 뭔가 직업에 걸려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일단 그 결성이 되는 거야 어찌됐든 근데 또 아니 또 우연치 않게 민규가 찾아서 날 준 게 쿱스가 확인했을 때 마피아였던 건거지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잡고 내 사람으로 끌어들였어야지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게임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되네 첫 번째 마무리 생각해도 디노인데 돈 사는 사람? 어 왜냐면 어 어디 갔냐면 저기서 고양이를 만지다가 어 저기 봤는데 디노가 저기 뭐 뒤지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갔다 돈 있는 흔적을 내가 저기서 발견한 거지 어 뭐 좀 나와? 마피아? 큰일 났지 혼자 살아남아서 저 디노인가 어 마침 응 양반은 못 되네 디노 아 뭐 혼자만 먹을래 그래 뭐 혼자만 먹을래 아 뭐 혼자만 먹을래 안 혼자 이 남이 아 아무리 많아 디노인데 저거 없어 없어 근데 디노인 거 같아 이제 그치 이번에는 디노를 한번 의심을 해보자 어 조슈아가 돈을 갖고 있는 거 같아 정말? 어 저렇게 열심히 쳤는데 아니라고? 응 나 조용 오늘 진짜 선량한 시민의 끝판왕인데 나도 알려줘 형 찾아서 나 못 찾겠어 자꾸 형 못 찾을 거 같은데 이 시간하고 형 어디다가 숨겼어 결국 찾아서 확인해 확인해 갑자기 감독님 지갑을 딱 꺼내면서 형 못 찾았어 형 못 찾았어 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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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카메라 감독님 찾았어 아 왜 왜 왜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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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이쪽에 돈 숨겨놨어? 아니 내가 나 돈 찾자 왜 형 못 찾게 왁아 같이 찾자고 어제 오랜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기분이 있대 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긴 해 좋아 잘하고 있어 이번에 마피아 바로 두 명 잡을 수 있었던 게 내 생각엔 형이랑 정환이 형이 직업 밝혀서 그런 것도 있어 첫 판부터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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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업을 밝혀버렸잖아 그게 되게 약간 도움이 돼 너한텐 도움이 안 됐겠지 아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아까 바로 정의롭게 가자고 쿱스 형 바로 죽이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죽여놓고 나도 어 잠깐만 잘했어 죽이면 안 되는데 디노가 그 틈을 잘 탔네 나 마피아 아니야 나 진짜 마피아 아닌데 야 근데 소름 돋는다 그럼 여기 중에서 마피아가 아직 있다는 거잖아 한 명 있다는 거지 한 명 있다는 거지 딴다 아 왔다 이제 끝나네 디노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와야지 디노야 미안 디노야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어? 어? 오란말에 막 중에서 좀 쫄리냐고 뭐가 막 중에서 안 돼 어? 누가 알지 침바자 중 그 누구도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마피아 검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디노 아까 왜 그렇게 갑자기 빨리 진행했어? 내가 정의롭고 싶었던 거지 그냥 마피아를 죽이고 우리끼리 돈을 빨리 찾는 게 근데 디노가 열심히 찾긴 했어 내가 지켜봤거든 마피아에도 당연히 열심히 찾아 그치 그치 그냥 그랬다는 거 한 번 말해본 거지 하 짐 이렇게지 마피아지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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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이제 진행을 좀 해볼까?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오 무슨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어디서 자기 죽었다고 재미없다고 방송을 빨리빨리 진행하려 그래! 야 좋다 이게 이게 예능상 받은 사람이 나섰다 그냥 뭐 의심되는 멤버가 얘기해 볼까? 난 여전히 원우 형이긴 해 그전에 승관이가 체크한 걸 듣고 가자 응 나 디노 마피아 디노 마피아 잠깐만 잠깐만 형 디노야 맞아? 잠깐만 디노 마피아 야 여기서 내가 아무도 없는 걸 좀 재밌어 할 말 없다 경찰이 맞아? 와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날 지목하는 거야? 야 이거 형이 경찰이라는 건 난 믿어 음치 않지만 내가 마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형이 다른 음로가 있는 거야 무슨 음로가 있는 거야? 무슨 음로가 있는 거야?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숨겨놓고 그쪽에 계속 있었던 거야 나는 나는 진짜 계속 의심되는 게 돈을 숨겨놓은 건 슈아야 아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숨겨놨다고 아 돈을 찾은 사람 일단 그럼 지금 마피아 잡으면 끝나니까 돈 사는 사람 죽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마피아한테 돈이 돌아가거나 이러면 그때 마피아랑 딜을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치 일단 얻어야 되니까 디노야 어딨니? 슈아야 그럼 공개해 그냥 어딨는지 뭔 소리야? 연기 너무 늘었어 그냥 약간 나 진짜 연기학원 다녔어 근데 나 오늘 진짜 서프라이즈가 다 진실 같거든? 그치 근데 진짜 돈 찾은 거면 형 진짜 오늘 연기 진짜 잘하는 거야 그치? 그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그 어쨌든 역할을 받았을 때 보물을 더 못 찾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이 그냥 고양이랑 놀게 되거든 어 맞아요 나랑 같이 놀았던 게 이제 번호이고 아 근데 도둑일 가능성이 있다 아 뭐 찾지도 않고 찾아야 되는데 난 그 진짜 끝까지 찾았거든 팩트는 난 돈 라이 뭔 때부터 그랬어 난 보물찾기 할 때마다 그냥 항상 나는 너무 형편이 없고 너를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지 마 어 너가 왜 스스로 너 왜 형편없어? 아니야 나 형편없지 않아 네 자신을 믿어 너 같이 있어 나 오늘 찾았어 너 같이 있어 아 진짜 진짜 어렵다 왜 왜 왜 왜 왜 내가 얘보다 더 티 났다니 아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의외로 정말 의외로라 말하니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도겸이 형이 돈을 찾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아까 그 생각했어 도겸이 형이 도겸이 형 도둑일 수도 있지 근데 같은 도시잖아 그렇긴 하네 그런 식으로 돼 도겸이 형 진짜 돈 투표 번호님부터 한 명씩 뽑아봐 도겸 도둑 명호 준희 다 가린다 나는 슈아 의심할 수 있겠다 의심할 수 있겠다 의심할 수 있겠다 괜찮은 사람 조슈아 진짜 조슈아 오늘 뭐 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진실돼가지고 준 갈게 그래 준 2대 2야 지금 도겸 마피아에서 도겸도 준다 원우 원우 그냥 기권 편이네 그냥 기권 편이네 도겸 도겸이 형은 약간 분위기로 같고 어 아 진짜 아 나는 오늘 대화한 걸로 봤을 때 도겸이 형은 돈을 진짜 못 찾았는데 그 정도 한 걸로 연기 잘한 거면 내가 속을게 나 준 오케이 그럼 준 3개 도겸 3개 아 잠깐만 나 도겸에서 준으로 갔고 그래 그럼 준 어 준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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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줄 수가 없잖아 이거 저 갈게 저 갈게 아무도 아니야 검거된 준의 정체는 아무도 안 시민입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여러분은 아 맞게 하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해 성형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스트레스 막 있다 승관이 지금 모든 거로 승관이 한데 있어요 도둑은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여 돈을 훔치세요 짭짤하구만 날이 밝았습니다 내가 죽겠다 사망한 시민은 조슈아입니다 도둑은 돈을 훔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돈을 찾은 시민이 사망하였으므로 해당 돈은 마피아에게 돌아갑니다 아 시원 아 시원 와 와 와 와 와 돈을 다시 숨겨진 거죠 야 마피아 잘 지냈다 와 와 조슈아 지금부터 5분간 마지막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승관아 끝까지 주셔서 생각해야지 네가 확인한 사람이 누구 누구야 디노 디노 뭐야 시민 또 누구 확인했어 원우 시민 그치 그니까 지금 버논 디에잇 중에 한 명이거든 나 아니야 나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땐 명호 형도 아닌 게 나 아니야 디에잇 형이 나한테 계속 마피아가 누군지 나랑 계속 같이 출연했어 여기서 뭐 갑자기 우지라고? 여기서 갑자기 폭염이라고? 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아무도 못 믿어 아니 근데 갑자기 나 잠깐만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의검은 뭐라든 상대에 다가서 다 떴 거예요 다 떴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확인되니까 사자에 좀 숨겼어요 사실 지금 어 저기 텐트 같은 데 저기 우린 잡을 텐트 근데 아무도 안 찍고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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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체험인데 시작 시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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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믿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1,2,4 시작 과연 보물을 누가 찾을까 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걸로 체험인데 시작 일단 조슈아가 거기서 돈을 일단 빼갔네 그 나무 의자 아 그런 거 같아 드디어 성과 거의 다 풀렸네 드디어 아 근데 여기야 무조건 있을 거 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 아 여기 어떻게 숨겨 이 사이에? 어 뭔가 이쯤에 있을 거 같은 기분 이상한 아니 네 기분은 사실 별로 안 믿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 나쁜 놈 아 아 찾고 싶다 찾고 싶어 끝내야지 못했네 쿱스 형은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하거든 어 컴퓨터 게임할 때도 그렇고 어 이기는 게 목적이야 맞아 맞아 즐거운 거 보다 맞아 맞아 즐거운 거 보다 이기는 게 무조건 목적이야 쿱스 형은 맞아 그래서 돈 안 들키고 싶어가지고 이런데 숨겨놨을 거 같아 자주색 철판이 뭐야?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삼십 가져가면 좋아? 어디 있어? 나눠줄게 클래스 펀딩? 이 운동장 어 앞에 반포 나무들 있지 어 오른쪽 끝 오른쪽 끝 오른쪽 끝 그 바닥 바닥 나무님 밑에 시험 그럼 내 건 챙겨야지 어 찬남 보자고 이리 와봐 와 번호가 찾겠다 거기 맞아? 저 나무의 맨 오른쪽 나무 맨 오른쪽? 어 저거 쫙 끝에 목소리가 났어 우와 우와 어떻게 저렇게 모여있지? 모았나? 야 호시야 너가 모은 거야? 야 얘네가 왔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다 모여있지? 그래 형은 그 모습이 잘 어울려 착한 의사인 척 하지마 그냥 그냥 그 모습이 잘 어울려 쟤네랑 그냥 나눠고 맞는 게 낫지 그래 네가 무슨 사람을 살려야 의사와 저렇게 좀 너무 뭔가 돈 찾은 느낌으로 달려오니까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정퇴를 공개하겠습니다 의사는 정한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 완료 진술 됐네 수고하셨어요 네 의사 경찰은 승관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의사경찰 최고였어 도둑은 호시입니다 도둑? 호시 호시가 도둑이었어 아쉽다 아쉽긴 했겠다 진짜 제일 아쉬운 역할이다 마피아는 에스쿱스 민규 우지입니다 우와 우지다 우지다 미쳤다 항상 저 세 명은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나 저렇게 모여있어 없어 주머니에 넣고 이리 와 싫어 나 따로 갈 거야 아니 아 왜 그래 진짜 안 뺏을게 무력을 언제나 못 뺏어 진짜? 무력으로 뺏을 거면 해도 다 뺏었지 물심 안 뺏지 많이 찾았어 뭐? 형 이리 와봐 우지야 이리 와 빨리 와 운동장으로 가자 야 윤정아 이리 와봐 나 찾으러 가야 돼 숨겨놨어 이미 아니 너 안에 아예 안 봤어? 어 그냥 숨겨 이리 와서 그냥 뛰었어 우지야 내가 너한테 마피아 줄 거야 숨길 왜냐면 쿱스가 숨겨서 한 것부터가 얘는 마피아라서 숨긴 거거든? 응 너네 셋이 나랑 진짜 갈라야 된다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거 배신한 거 없어? 이거 게임으로 배신한 거 없어? 내 등에 있어 야 우지야 진짜 손을 숨겨야 돼 어디 숨겨 아무거나 숨겨 숨기라고 확인하고 몰래 확인하고서 숨겨 고생하셨지 아 꽝 아 꽝 아 꽝 와 끊는 거야? 끝났다 저기로 가볼까? 도수기 넣고 훔친 거 맞아? 응 그치 도둑은 아니고 이미 찾았었어 그치 도수가 죽여야겠네? 오케이 도수야 난 죽었어 진짜 그래서 정한이가 날 계속 지목한 거야 내가 찾은 걸 아니까 이미 막 둘이 팀이니까 아니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었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는 거야 나는 약간 귓구역의 의사지 직거래 의사 귓구역 의사야 와 그러면서 나한테는 완전 찰량한 의사인 것처럼 물을 깨인 거야 아 나 진짜 이래서 못하겠어 현재 두 개의 보물이 시민의 손에 있습니다 보물의 주인공은 마피아 우지 시민 정한 디에이 씨입니다 아 아 디에이 와 이게 돈을 찾았다는 거야? 이걸 또 만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다 찾은 분 한번 그 저기 돈 이렇게 딱 펼치고 돈 냄새 딱 맞고 돈 라인 시즌 4 하고 딱 끝났어 오케이 네 돈 라인 시즌 4 첫 번째 돈 라이가 숙려되었습니다 돈을 가진 정한 우지 디에이슨 두 번째 돈 라이를 위해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야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점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점수가 있어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뭐 봐봐 이건 또 처음 봐봐 고잉 세븐틴의 첫 시리즈 돈 라이 돈 라이 시리즈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보물 찾기 외에 다양한 콘셉트가 마피아 게임과 드랍됩니다 돈 라이 시리즈는 파트별 점수제로 진행됩니다 시민은 마피아를 검거할 때마다 1점 의사는 밤에 시민을 살릴 때마다 1점 마피아는 최종 라운드까지 생존할 경우 2점을 획득합니다 각 파트별 우승자는 상금을 수령하거나 획득한 상금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환산한 상금은 시리즈 최종 상금에 더해집니다 마지막 파트 종료 후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합니다 말해줘 너 죽이고 1점 달러 온다 상금이 난리 나겠네 그때 상금이 난리 나겠네 최종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우리가 30만 원을 줄 건데 여러분이 돈을 엎어? 피쳤다 300에서 알파로 우리가 이렇게 엎으면 재밌다 시즌제 지금 개인당 점수 몇 점인지 살리면? 살리면 1점 살렸어 나 역시 D 우재 2점 승관 2점 승관 2점 정한 3점 와 형제 1점 유력하다 자기 점수만 알고 있으면 돼 2점 재밌다 2점 돈을 가진 정한 우재 뒤에 있음 두 번째 돌 라이를 위해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점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명호는? 뭐야? 둘은 점수가 높지? 아니 나는 민규를 점수를 받아서 한 거라서 어떻게 할 거야? 만약에 점수를 매면 나중에 도와주고 만약에 돈 선택하면 바로 나눠줘 아 너네 이미 말했구나 도움받은 게 밑을 알리는 거야 어떻게 할까? 아 이렇게 했네 협력을 했었네 반반을 또 했었어 정수리 안중이 났지 않나요?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돈 또 가져가네요 하지만 제가 민규를 첫 판에 싹 죽였죠 얼른 아래 너네 시간 끝났으면 원래 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고 하지 마 멋있어 멋있어 얘 보고 멋있어 멋있어 야 멋있으려고 좀 하지 마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여러분 오늘 쪽지에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와 나 보다 여기 있었어 이거 진짜 가세 페널티? 근데 이제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고 추가로 발견되는 인물들이 있으면 다 합쳐서 정말 강한 페널티 드릴 거예요 아 나 약간 좀 애매한데 아무것도 공유 안 했는데 의상구도 말 안 했고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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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